안녕하세요. 최영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은 우달치의 대장이고요. 과거의 어떠한 아픔,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궁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무사였다가 은수라는 인물을 현대에서 데리고 오면서 책임감을 갖고 공민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최영장군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정말 신의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모든 많은 분들이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촬영한 작품이니까요.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신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